나의 삶은 진국 후와 여러분들 우리 밤 먹으러 가요 여러분 내변 내내 왜요 많이댄까요? 근데 내가 왜요? 어 아 마니그 신났어 오늘 맛있는거 먹고 내일 우리 어디 가서 놀까? 우리 어디 관광 갈까? 이 얘기하고 있었거든요. 내일 우리 재밌는 데 가자고 하니까 애 완전 신나가지고. 얘랑 걸어가잖아요. 진짜 뻥 안치고 남자들이 다 쳐다봐. 뻥 안치고 남자들이 다 쳐다봐요. 불이 굉장히 로맨틱하게 이렇게 길이. 길이 굉장히 로맨틱하게 이렇게 나있네요. 쌀찐 치워줘요. 응. 또 샹치워줘요. 애 다 먹고싶대. 애 지금 배고파요. 다 먹고싶대. 와 여기 먹을 거 많다. 네비야야 축하하나? 응. 여기서 먼저 도래치워. 아 여기가 먹거리 동네네 여기가. 마누이 더 이뻐졌다고요? 그쵸? 이뻐. 탐선이 위아래 위피하려면. 뭐고이. 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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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마누이가 음료를 좋아해. 뭐 밀크티 이런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버블티 이런거 되게 좋아하니까. 지금 일단 버블티를 한개 사서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. 전주 날차. 네 버블티. 아 버블티. 전주 날차. I like 버블티. 버블티 되게 좋아해. 이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 코코. 이 친구 89년생. 아 얘 진짜 예쁘다. 아니 마누이 더 이거 호거 먹을까? 호거 먹을까 하니까 호거 좋대. 그 소고기 호거 그거 먹으러 갈까? 오케이. 마누이가 요거 먹재. 요거 소고기 샤브샤브. 이게 지금 중국에서 1위 하는 샤브샤브야. 가자. 여기 사람 엄청 많아요. 다 사람이야. 다 찼어. 여러분들 여기 소를. 소 한 마리를 저기서 그냥 발굴해가지고. 여기서 바로바로 빼주는 거야. 소를 통째로 저렇게 발굴해요 여러분들. 이게 요즘 중국에서 제일 핫한 소고기에요. 여기 호불호 갈리지 않을 것 같아. 왜냐하면. 소고기잖아. 나 지금 또 자라. 쟤 빠져를 더 자라. 아 니 후위치. 네. 얘도 배고프대. 아까 배고파가지고. 막 배 안에서 소리났거든.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. 자 한국어 칠판 전에도 후위쇼재가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오오오오. 잘 먹겠습니다. 얘 한국어 가르쳐야 돼. 이제 슬슬. 슬슬. 자 올라. 음. 잘 먹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. 무서워 봐. 너무 무서워. 진짜 무서워진 진짜. 완전 맛있다.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래. 진짜 맛있어. 올해 한국 온데. 분위기 좋죠? 치이판 무서워진. 분위기 좋아. 네? 분위기 시 치이판 대신. 분위기. 분위기. 분위기 좋아. 분위기 좋아. 분위기 좋아. 음. 얘 한국어 발음이 좋아. 그래서 가르치면 금방 배울거 같아. 한국어 파이인하고. 음. 전화. 전화. 진짜. 그리고 또 대신. 한국 동료들이 되게 많아요. 마누이가 한국 동료들이 많은데. 동료들이 되게 잘해준대요. 같이 뭐 술도 먹고. 같이 뭐 도와주기도 하고. 되게 잘해준대요. 어떤 한국 언니가 있는데. 애가 일을 모르는 게 있었대. 신입대. 근데 그걸 노트로 싹 정리해가지고 준 거야. 나도 노트 봤거든. 그런 걸 해줄 수 있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닌데. 난 취라. 얘 크어. 배 왔다 자. 내가 얘한테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니? 라고 물어봤어. 그래가지고 너는 뭐 먹고 싶은 거 없니? 그래가지고 내가 나는 배불러. 너는 어때? 마눅이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? 난 아직. 나 왜 이렇게 말이야? 은별은 아 우리 야외로 가자 야외로 가자 배 탈래? 배를 밟을까? 하니까 많이 덥지 않을까? 살짝 별로 싫어하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아 그래? 그럼 등산은 어때? 등산은 어때? 하니까 등산은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다 좋대 그러다가 그러면 조양공원을 가자 조양공원 가면 등산도 할 수 있고 배도 탈 수 있어 두 개 다 하자 하니까 어 그래 아 오늘 진짜 제대로 먹었네 너무 맛있다 자주 나오면 사귀어야 하나요 여러분들 폭탄 발언 한 마디 할까? 만약에 내가 베이징에서 살았다 그냥 가까이 있다 그러면 사귈 거 같아 만약에 가까이 있으면 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이대면서 사귀자 할 것 같아 가까이 있으면 그 정도 될 만한 여자 아닙니까? 어?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자 아닙니까? 네 약간 좀 그런게 있는 것 같아 보면 볼수록 계속 정이 들잖아 하우쌍 처음에 봤을 때는 아 이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저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막 이런 것도 그냥 보면 볼수록 그냥 아 뭐 괜찮네 이렇게 되고 막 보면 볼수록 눈에 있고 정이 드네 2차 맥주 가져야 돼 2차 맥주는 아 이 근처에 어마어마한 맥주집에 한 개 있다는 소식을 제가 입수를 했어요 가자 여러분 가자 맥주 안내하러 가자 하á 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